백끝에 맞았습니다. 오른쪽 이루수 우익수 동시에 따라갑니다. 우익수 스몰린스키 선수가 잡았습니다. 그리고 스몰린스키 선수의 타석입니다. 2구 바닥 때립니다. 좌중간 멀리 뻗어갑니다. 좌익수 뒤로 이타구른 탐장점 넘어왔습니다. 스몰린스키의 2러너런 두 점을 더 도망가는 엔시다에 놓습니다. 이제 스코어는 3대0. 제이크 스몰린스키 올시즌 5번째 홈런포 체크하고 있습니다. 바닥 때렸습니다. 김혜성의 타구.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. 워닝트랙 근처 우익수 잡았습니다. 스몰린스키 선수가 잡아내면서 두 번째 압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. 네, 네, 있어요. 바닥 때립니다. 스몰린스키. 좌익수 뒤로, 좌익수 뒤로 타구는 잡힙니다. 김민하가 잡아왔어요. 그리고 3루 주자 택업. 곰으로 들어왔습니다. 스몰린스키의 희생플라이. 한 점을 더 도망가는 엔시다에 놓습니다. 고맙습니다.